자, 우리 신곡파 출소 오늘도 동네를 열심히 지켜봐야겠다. 자, 보자. 오늘 내가... 오! 윤승경 왜 퇴근 안 했어? 아, 지갑을 두고 가서요. 아, 지갑? 어디서 두고 가세요? 아, 여기 있나? 여기, 여기... 아, 여기 어딨나? 아, 여기 썼네요. 치우고 가! 치우고 가! 저게 뭐, 코너 시작부터 뭐 하는 지지야, 이게? 야, 저 언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갔어, 이게? 아, 네, 정말 이 동네에 정말 이상한 상황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노트북 수리기사입니다. 아, 노트북 수리기사... 저 노트북 멀쩡한데? 아, 고장이 안 났다고요? 네. 한번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어, 예, 해보세요. 네, 잠시만요. 네. 아, 이거는 수리해야 돼요. 이제 수리해야겠네요. 네, 수리해야 됩니다, 이거. 네,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수리해서 갖다 드릴게요. 감사함, 고맙습... 뭐라 그래야 돼? 감사함... 감사, 고맙습... 예. 뭐하는 놈이야, 저거! 아, 왜 쓸데없이 내 노트북을... 예, 예. 어떻게 오셨어요? 자수하러 왔습니다. 자수요? 네. 자수, 일단 앉으세요. 자수? 잠깐만, 있어보세요. 자... 십자수네요. 네. 음... 파출소 와서 십자수 하세요? 네. 어... 되게 부끄러워 하신다. 네. 이게 뭐하는 동네일까, 여기가? 이것도 무슨 음악이야, 이거는? 무슨 음악이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는? 어, 뭐야, 누구, 누구, 누구세요? 뭐하는 분이세요? 왜, 왜 오셨어요? 뭐, 갑자기 이게 뭐하는 거야? 아니, 파출소 와서 갑자기 철진한 제로투를 추세요, 왜? 왜 귀를 파세요? 왜 귀를 파요, 파출소 와서? 왜 뿌려요? 귓밥을 왜 뿌려요? 왜 뿌려요, 귓밥을? 왜 던져, 자꾸? 저거 왜? 저거요? 어, 귓밥으로, 귓밥으로 글자를 떨어뜨렸다. 귓밥으로 글자를 떨어뜨렸다. 저거 뭐야,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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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왜 모아요? 그거 뭐, 뭐요? 아이, 드럽게 그걸 왜 모아요? 귓밥을 왜 모아요? 왜 모아요? 귓밥으로 도착! 어! 어! 저놈 잡았다! 저놈 잡았다! 저놈 잡았다! 고맙습니다! 내 노트북 찍은 고장된 놈이들지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아니, 그러잖아, 이거! 이게 이렇게 됐네, 이거! 이거 공영방송인데 이게 되나, 이거? 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아, 그럴래요? 아, 십자수 한 걸로? 좋네! 예, 예, 예! 들어가세요! 우동집 됐잖아! 맛없는 우동집 됐잖아!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 정말 또 무슨 음악이야, 이거! 뭐야, 저거는? 아, 너무 좋겠어, 아! 더러운 게 오는데, 지금? 아, 아, 아! 되게 더러운데? 아! 되게 더러운데? 되게 더러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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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아, 아, 어! 아, 이뻐! 엄마 조인성 닮았어! 아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어허 에리카 오늘 집에 보내기 싫더 당장 방 잡을까? 말이 그렇단 얘기지 야 아우 야 혜선아 야 야 야 아우 야 머리 좀 적당히 땡겨 아우 나 목디스크 왔대 아니 왜요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저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니 에리카 이게 무슨 소리야 범죄라니 우리 에리카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난 늘 그대 편이라오 저희 남자 마음에 불을 질렀어요 얘 좀 잡아가줘서 경찰 양반 얘 좀 잡아가줘서 이름 대신 죄수번으로 불리게 해줘서 야 아우 야 야 아우 야 야 아우 야 아우 야 거기 닫지마 야 거기 닫지마 야 닫지마 야 아우 닫지마 야 볼 좀 아우 야 볼 좀 제발 연습했을 때만 그만 비벼 나 왼쪽 볼에 여드름 났어 오빠 이렇게 비벼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안 그래도 우리 캐릭터 방송 나가고 댓글 달렸더라 어 댓글 우리 이러다 스타되는거 아냐 뭐라고 달렸어 온 가족이 보기 불편하대 내가 혹시 너무 야해서 선정적인가 폭력적이래 애들이 경기를 한대 아 이제 그만하시고 빨리 들어가세요 이제 어 에리카 내가 에리카 집까지 바래다줄거야 누가 업어가면 안되니까 오빠 나 오늘은 오빠 어머니 만나고 갈래 어 우리 엄마 심장 약한데 아우 오빠 어머니 만나서 점수 좀 따려고 그러지 어 점수 어 있던 점수도 날아갈거 같은데 어 진짜 그쵸 그러면 오늘 밤 오빠들 점수 따야겠다 나 좀 살려줘서 나 좀 살려줘서 나 좀 살려줘서 나 좀 살려줘서 어떻게 나인지 모르겠는데 나 좀 살려줘서 나 좀 살려줘서 나 좀 살려줘서 나 좀 살려줘서 아니 저게 뭐야 저거 진짜 도와드려야되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 아직도 누워있네요 여기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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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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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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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zio 마이크 엔지에요? 아 그거 엔지 말고 제가 엔지에요 PD도 미쳤네 이거? 그런데 이게 뭐... 방송 욕심이 있는 PD를 잡았다! PD도 잡았다! 이 사람 간다! 동진을 만났다! 동진을 만났다! 우리 동네 왜 이래? 동진을 만났다! 동진을 만났다!